반찬 다 나갔나? 체크해주세요. 네. 반찬, 반찬. 반찬, 반찬. 식사 다 한 테이블은 알려주세요. 디저트 나갑니다. 조금만 있다가 바로 앞에 디저트 나가면 될 것 같아. 아니다, 누나가 내보냈네요. 어. 밥 볶기. 드라클어스. 선생님 이게 많이 졸았어요. 너 졸아. 가요? 아, 물 좀 넣어줄게. 물을 넣으면 돼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디저트 영재가 퍼줘. What table number? 86. 여기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. 안녕이 뭐지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에스케리가 아스코. 감사합니다. 카이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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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번씩 써먹어야지, 써먹고 왔지. 아 밖에 에브리틴 오케이. 에브리틴 오케이? 오 좋아요 좋아요. 에브리틴 카이쇼 이거 이거 가끔 같이 집어넣어버려. 이거 이거 가끔 같이 집어넣어버려. 뭐야? 제 거에요. 배고파요. 저는 진짜 배고파요. 물 먹어. 배고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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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, 그 요리는 거 맞죠 여러분이 뭐지? 네 여러분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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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어떤 식사 오신분 그댄이 저 모르는 식사 이것저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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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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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,